대구시는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발맞춰 올해 하반기 공무원 144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추가 채용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가축방역 및 재난안전 등 생활 분야와 소방 등으로 추가 시험계획공고를 통해 9개 직류 105명을 채용하고 소방공무원 39명은 이달 중 공고를 거쳐 추가 모집하기로 했으며 추가 선발에서도 균형 인사를 위한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를 적용하고 사회복지 직렬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 모집해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시 전체 공무원 채용인원은 일반 연구직 959명, 소방직 200명 등 모두 1,159명으로 이는 당초 계획보다 14.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시 전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시 전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합니다.